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8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해하기 힘든 미온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8년 전, 옆집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도 경찰에 납득하기 힘든 수사 때문에 범인이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기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3일, 당시 10살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외국 국적의 남성에게 불려갔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는 피해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남성을 데리고 갔고, 피해 학생은 어린 나이에 경찰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학생의 언니는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가해 남성을 만났습니다. 경찰이 초등학생 성추행범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풀어줬던 겁니다. 어린 두 딸과 사는 어머니가 두려움에 떨다가 인근 지구대에 수차례 순찰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6년이 지난 뒤 담당 경찰서에서 확인해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가해 남성은 범행 5일 만에 본국으로 도망갔고, 딸을 성추행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기소조차 안 된 채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딸이 또 성폭행을 당하며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경찰은 또 8년 전처럼 미혼적인 태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